왜 방해하는 거지? 드디어 복수할 수 있게 됐는데. 수진아, 거기서 나와. 나랑 같이 집에 가자. 닥쳐! 난 돌아가지 않아. 너는 몰라. 새끼가 무슨 짓을 했는지. 이건 엄마도 아빠도 도와줄 수 없어. 아무도 못해. 내가 할 거야, 내가. 내가 도와줄게. 정말이야. 선생님이 약속할게. 웃기지 마. 내가 할 거야, 내가. 변줄누님이 그 새끼를 지옥으로 같이 데려갈 거야. 전부 다 끝내줄 거라고! 이수현. 변줄누님, 변줄누님. 화룡화룡 내려와 나 안을 들어줘서. 경험인 정성으로 죄를 올려. 변줄누님을 모신구나. 제발 날 이렇게 만든 놈한테 복수해주세요. 그 대신 제 몸을 가져가세요. 그러고 있어. 수련아! 이수현! 이누누님! 이누누님! 이누누! 이수현! 아 수련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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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수? 이 괴물은 네 복수를 해주는 신이 아니야. 염지가 그랬지? 벤줄레는 억울한 사람의 한을 풀어주는 신령이라고. 그런데 이 벤줄레가 너한테 무슨 복수를 내줬어? 그놈 팔다리 잘라줬어? 아님 심장을 판에서 갖다줬어? 벤줄레는 제 복수는요? 벤줄레니? 내 얘기 잘 들어. 네 복수 그거 내가 해줄게. 내가 해줄 수 있어. 네가 이렇게 될 때까지 좀 늦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놈 제 값을 치르게 만들거야. 내가 해줄게. 약속할게. 살려줬어. 내가 살려줄게. 내가, 내가 도와줄게. 어? 백수 대미라고 해서 나가자. 어? 백수 대미야. 백수 대미야. 백수 대미야. 백수 대미야. 제발,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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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시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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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. 잠깐.. 잠깐만 긴가 기절한거 같애요? 네.. 그래..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? 감사합니다. 은하 괜찮아요? 응. 안 괜찮아. 수련인. 옆방에. 벤졸린 죽었어? 벤졸린 숲의 정령이야. 죽지 않아. 다시 숲으로 돌아갔어. 그게 무슨. 대가를 받고 한을 풀어주긴 해도. 이런 악랄한 복수 같은 건 안 해. 아니 그럼 그거는 뭐였지? 오염된 것 같아. 정연기한테. 정연기. 정연기. 그렇다는 건. 맞아. 정할 미끼로. 처음부터 널 노린 거야. 아니. 아니. 대체 왜. 왜. 내가 뭘 잘못했다고. 그러니까 다 떠나서. 결국 수련이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야? 아니라고 하는 거야. 이럴 땐. 정연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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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. 누가. yer가. 나. 나예요. 누님. 나야. 누나. 또 뭘까 정지 정지? 너 뭐야? 응? 정체가 뭐냐고 누나 똑바로 말해 너 정체가 뭐야 그래서 누나가 여기서 겪었던 이상한 일들 그걸 전 조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알고 의도적으로 나한테 접근한 거네 응? 그 말은 장집사 아저씨도 모든 걸 다 알면서 너를 내가 찾았고 내가 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누가요? 조사하고 있었다며 난 자꾸 너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 같고 계속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거야? 누나가 겪었던 일들이랑 그럼 감사합니다.